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. 오늘은 투모로우 바이 트게더의 오버월드 문 코러스 부분 안무 같이 배워볼 거고요. 코러스 다음 파트 안무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만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전지 카운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 첫 번째 말의 다리는 앞에 3, 4 하는 카운트에 왼발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주시고요. 그리고 오른발을 들어서 원 카운트에 뒤꿈치로 원 앤 하고 이렇게 발을 꺾어줄 겁니다. 그리고 점프를 살짝 하면서 발을 바꿔주세요. 2 이때 왼발도 뒤꿈치로 바닥을 찍어줄 겁니다. 그리고 이 뒤꿈치를 내려놓으면서 앤 3 하고 이렇게 오른발을 앞꿈치로 이렇게 끌어서 가져와주시고요. 그리고 4 카운트에 이렇게 들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다리 다시 해보면 3, 4, 1 앤 2, 앤 3, 4 자 손은 앞에 4 하고 왼발 나갈 때 4 하는 식으로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옆으로 뻗어줄 겁니다. 그래서 4 한번 뻗어주신 다음에 원 앤 할 때 왼손을 가져와서 원 앤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주시고요. 그리고 2 카운트에 오른손에 이렇게 엄지를 들어서 입 앞에 놔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앤 3 하는 박자에 앤 3 하고 입술을 엄지 숟가락으로 두 번 훑어주세요. 그리고 4 카운트에 두 번 훑은 다음에 4 하고 이런 식으로 검지 손가락을 펴서 고개를 같이 들어주면서 앞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. 자 손만 해보겠습니다. 3, 4, 1 앤 2 앤 3, 4 자 다리랑 같이 쳐보겠습니다. 3, 4, 1 앤 2 앤 3, 4 자 두 번째 마디 다리는 앞에서 4 하고 이렇게 올렸던 다리를 그대로 다시 내려놓으면서 첫 번째 마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1 앤 2 앤 3까지 해주시고요. 앤 카운트 8점 쉬고 4 카운트에 4 앤 하고 다리를 바꿔주면 됩니다. 자 그래서 다리 다시 해보면 앞에서 3, 4 하고 나서 1 앤 2 앤 3 앤 4 앤 자 손은 앞에서 이렇게 손가락 들었던 상태에서 이번엔 앞을 한번 1 하고 이렇게 찍어줄 겁니다. 근데 이때 고개도 같이 오른쪽으로 1 앤 해주시고요. 그리고 손을 벌리면서 2 하고 아까 했던 그 엄지손가락 모양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툭툭이 아니고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그래서 앤 3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4 카운트에 손을 살짝 앞으로 채워주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손 팔꿈치 잡아주시고요. 왼손으로는 살짝 볼 쪽에 이렇게 가다대는 느낌으로 손을 모아주면 됩니다. 그래서 손만 다시 해보면요. 앞에서 3, 4 해주신 다음에 1 앤 2 앤 3, 4 자 다리랑 같이 해보겠습니다. 앞에서 앤 3, 4, 1 앤 2 앤 3, 4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위 다리는 지금 3, 4 하고 오른발 내밀 상태에서 1 앤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주시고요. 그리고 2 앤 하고 이번엔 오른쪽 가운데입니다. 그리고 3 앤 4 하면서 다시 발을 바꿔주시면 돼요. 그래서 다리 다시 해보면 3, 4 하고 1 앤 2 앤 3 앤 4 자 손은 앞에서 이렇게 왼손 바닥이 오른쪽 뺨에 닿아있을 건데 이때 1 카운트에 손을 돌려서 왼쪽으로 옮겨주시고요. 그 다음에 N 카운트에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2 카운트에 손을 돌린 다음에 N 카운트 다시 제자리 돌려주시고 3 카운트에 손만 한 번 더 옮겨주세요. 그리고 4 카운트에 다시 손을 바꿔서 이번엔 오른손바닥이 왼쪽 뺨을 가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. 손만 보여드리면 3, 4 하고 나서 1 앤 2 앤 3, 4 자 그래서 위아래 합쳐서 해보면 앞에서 3, 4 한 상태에서 1 앤 2 앤 3, 4 자 그리고 네 번째 바위는 위아래 합쳐서 해볼게요. 이번엔 지금 왼발이 앞에 있고요. 오른손바닥이 왼쪽 뺨에 가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1 앤 2 앤 까지 해주시고요. 3, 4 하면서 이동해주시면 돼요. 자 그래서 세 번째 마디부터 위아래 이어서 해보면요. 1 앤 2 앤 3, 4 1 앤 2 앤 3, 4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앞쪽 네 마디 복수 해보겠습니다. 3, 4, 1 앤 2 앤 3,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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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는 앞에서 3, 4 하신 다음에 왼발 벌려주면서 1 하고 짚어주시고요. 그리고 2, 3, 4 하고 오른발을 두 번 찍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3, 4 하고 가서 1, 2, 3, 4 자 그리고 손은 3, 4 한 다음에 1 카운트에 이런 식으로 왼손은 오른쪽 어깨 위로 오른손은 왼쪽 아래로 찔러준 다음에 끝나는 지점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와서 끝내주세요. 그래서 1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2 이렇게 오른발 짚을 때 양손을 옆으로 벌려주시고요. 그리고 앤 3 할 때 왼손을 내려주면서 오른손으로 다시 한 번 입술을 이렇게 꿇고 가는 느낌으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손만 다시 보면 3, 4 하고 나서 1, 2 앤 3, 4 자 다리를 맞춰보겠습니다. 3, 4, 1, 2 앤 3, 4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말의 다리는 오른발부터 짚으면서 1 앤, 2 앤 해주신 다음에 3 하고 왼발을 끌다가 4 앤 하고 이렇게 오른발을 앞에 짚어주면 돼요. 그래서 밖에서 다시 해보면 1 앤, 2 앤, 3, 4 앤 자 그리고 손은 원 카운트에 이렇게 앞으로 뻗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앤 카운트에 옆으로 펼쳐주시고 투 카운트에 유지하신 다음에 다시 앤 카운트에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받치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손 포인팅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3 카운트에 손을 앞에 찌르면서 고개도 같이 3 해주시고 마지막에 4 앤 해서 우리 앞에 했던 그 동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손만 다시 해보면 3 하고 나서 1 앤, 2 앤, 3, 4 앤 자 다리랑 같이 해보겠습니다. 3, 4 하고 나서 1 앤, 2 앤, 3, 4 앤 자 그 다음 7번째 마디는 앞에 거 반복입니다. 이 상태에서 1 앤, 2 앤, 3 까지 해주신 다음에 4 카운트에 왼발 짚으면서 오른발로 4 이렇게 뒤로 빼주시면 돼요.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3, 4 하고 나서 1 앤, 2 앤, 3, 4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마디는 4 하고 돈 다음에 왼발을 짚는 게 1이고요. 그리고 돌면서 손을 자연스럽게 2 하고 올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3, 4 하는 카운트에 센터로 모아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뒤쪽 4마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3, 4 하고 와서 1, 2 앤, 3, 4 1, 2 앤, 3, 4 1, 2 앤, 3, 4 1, 2, 3, 4